가수 싸이가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 채널에 나와 자신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직접 선보였는데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다양한 패러디 영상물까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원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수 싸이가 어제 오전 미국 음악 전문 채널 VH1의 생방송 프로그램 빅모닝 버즈라이브에 출연, 강남스타일의 감상 포인트 등을 소개했습니다. 싸이는 강남은 미국으로 치면 베벌리 힐드 같은 지역이라며 전혀 강남스타일 같지 않은 내가 강남스타일이란 노래를 부르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싸이는 이 자리에서 진행자와 함께 강남스타일의 안무인 말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오늘 현재 유튜브에서 약 5천만 건의 조회수를, 강남스타일의 후속평격인 오빤 땅네스타일 뮤직비디오는 1,500만 건의 조회수를 각각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남스타일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싸이는 미국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에는 미국 프로풋볼 볼티모어팀 선수가 터치다운에 성공한 뒤 말춤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영상 등 누리꾼의 관련 영상 소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강원영입니다.